야 눈이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제이입니다 여기 옆에는 트수 마양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한번 안녕하십니까 트수 마양입니다 설명해드리자면 오늘 연말에 대한마리님께서 거금을 투척하시면서 국내 800m 이상의 산을 등반하라는 미션을 주셔서 왔는데 찾아보니까 북한산이 있더라고요 원래 혼자 등반하는데 여기 마양님이 같이 오겠다고 해서 왜 같이 온 거예요? 계속 몇 번씩 물어보는 건데 왜 같이 온 거예요 진짜? 혼자는 슬슬하시기도 하고 새해 이제 살도 뺄 겸 운동하러 왔습니다 아 살빼 운동하러 왔다 오늘 다짐 있나요 혹시? 다짐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멀자 자 이제 한번 진짜 올라가보죠 여기 고양이랑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는 게 있더라고 유명한 애들인가봐요 고양이가 나보다 얘들 중에 나 와서 또 이렇게 비워주시는 애들 나 간택 받은 건가? 아 귀여워 안녕 여기 보면 우리가 대군대 지원센터부터 대군봉을 올라갈 거거든요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스트레칭 합시다 고수 체조 한번 할게요 맞아요 일단 스트레칭... 쭉쭉 풀어주세요 쭉쭉 풀어주세요 왼쪽군 정말 아재 그 자체네요 뭐라고 하네 자 32사야 올해 새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갑시다 시작입니다 갑시다 마치 저희 아버지 등산복장 보시는 거 같아요 정확히 오늘 컨셉 그거야 오늘 놀이인 거야 오늘 컨셉 이 목토시까지 아마 이제 올라가는데 한 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한 번 한 수고 올라오는 거 같아서 우리 시작 시간 몇 시죠 지금? 지금 10시 3분입니다 10시 3분? 네 올라가는 건 끊지마 일단 역시 산에 올라오니까 이 산의 기운도 막 받고 이야 이 새해가 정말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운 여러분들한테도 딱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거 같다는 느낌 부장님과 사오면 아이 그거 대리 같은데 아닙니다 부장님 아우 그래 아니 부장님 뭐 마들이 괜찮아? 아 괜찮습니다 부장님 괜찮지?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다 같이 있어 아유 주말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아유 늦잠째 생각했는데 뭐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젊은이가 좀 없네 요즘 젊은 애들은 막 그냥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마대리는 또 달려오네 아유 그럼요 부장님 모르셨는데 오늘 인사 보니까 길에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멸종 위기종인 흑곰이 북한산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데도 잘 올라가고 있군요 우리 마대리가 어제 야근 몇 시까지 했다고요? 어제? 어제 11시까지 했습니다 아주 정신무장같이 이 밤산이 잘 돼있어 아주 이 11시에 야근했는데 또 등산 왔잖아요 또 우리 마대리가 어제 야근했지만 오늘 또 나오니까 기분 좋지 않아 마대리? 아 네 맞습니다 뭐 아무나 못해 이거 이런 거 아무나 못해 살려줘 손 잡아서 올려주는 거 내가 연출 한번 해야지 자 손 나오게 찍어야 돼 아이고 마대리 그렇지 자 아이고 어쩌다 같이 가셨나요 사원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 내가 마대리 내가 가려 했어? 아닙니다 말해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 말해줘야 돼 이런 거 말하면 내가 속해 어? 나만 나쁜 사람이야 나만 어? 아유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 한다고 알았어? 야 예수 인사국가 이렇게 발로 쏴 봐라 진짜 인사국가만 안 써줬어도 내가 그냥 주말에 이렇게 해야되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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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올라가 봐 근데 젊은 애가 이렇게 신이 없어가지고 아유 부장님이 아직 튼튼하신 겁니다 내가 좀 밟긴 하지 아 예 맞습니다 아유 아유 진짜 흑곰 아니랄까 봐 이렇게 산을 잘 타 무슨 산이에요 북한산 백운산 올라와줘 백운산 갑자기 생각나게 돼 근데 백운산 올라가면 어? 백대 문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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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방금 개발한 것 치고 굉장히 어? 센스 있지 않아? 아 정말 센스 넘치십니다 열심히 젊으셔요 1년 채우고 그만둔다 진짜 네? 영산 얼마가 걸려요? 영산 영산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그럼 반..반도 못뒀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직 멀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택이 단두가 났어? 내가 원했던 대답은 이게 아닌데 얼마 안 낳았다 영산 하이 하이 묻자 사 awhile 투수사원들이 하도 뭐라고 고민이라 그러니까 봄이랄깐 여기 한번 봄이 불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으음 좋아 한 번 누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constitut 이릴 상대 бой 끝났어? 아니 아직 겨울이에요 자러 가세요 자자 어려웠어 미끄럼틀 탈 수 있겠는데 이거? 어? 탈 장만 아 따가워 엉덩이 그졌다 제 차에 타지 마십시오 콩쩡쩡쩡 아 잠깐만 아 끝 세븐엔 비! 어때요? 오우 어우 ... 괜히 위쪽 꽉 찼다가 에버랜드 갔냐는데요? 아 미치겠네 이거 잘 찍었지? 찍었나? 잘 찍히네 잘 찍히네 오 찍었나 저 군데가 저기 0.2km라고 하거든? 저 위에 저 사람들인가? 어 맞네 저기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본 게 아니라 저기 절벽인데 저기를 지금 줄 타고 넘어가고 계시는데요? 쉣 저 굴러 떨어지면 죽는데? 안 벽 그냥 절벽을 그냥? 에이 설마 저기 아니겠지 설마 맞는 거 같습니다 맞는 거 같다고? 아 설마 에이 아닐 거야 저 옥숨과 핸드폰 중에 옥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떨굴 거 같지만은 그냥 주저 없이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네 어우 진짜 빡세 풍경 안 하는 옷이네요 여기가 진짜 윈픽지 안 했으면 못 올라왔다 근데 여기가 거기에요 그 내가 에이 설마 저기 아니겠지 설마 저금만 더 올라왔어 저금만 더 올라왔으니까 네 자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길 없어요? 길이 없어 와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 어? 진짜 조심해요 방송 안 해도 해 진짜 조심해요 방송 안 해도 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자 여기 얼마 안 나왔어요 저기가 정상이에요 저기가 저기 여기가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들 고양이도 있어 고양이 어떻게 올라온 거야 이거 자 정상 얼마 안 나왔다 이제 와 이쁘다 이뻐 저기 보이십니까? 저거 저기 뭐야? 잠실 타와야죠 예 말도 안 되는 진짜 여러분 우리 올라왔어 여러분들 우리 올라왔다고 탐냈어 우리가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지금 기다리고 뒤에 분이 찍어준 형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찍는 곳인가 봐 자 올라오는데 몇 시간 오래 찍어 우리? 한 10시 5분 이전부터 2시간만에 올라왔습니다 2시간만에 올라왔대요 여러분들 적절하게 왔죠 자 안녕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